오늘 밤 잠실에 주어있는 두산베어스, 애프터게임도 함께 하시죠. 200경기 축하드려요. 8회랑 9회랑, 9회랑. 그때 그냥 팀을 이기는데 돕고 싶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막겠다고 생각하는 게 3세대 차라리. 그냥 괜찮은 거 같아요. 원래 더울 때 더 잘했던 거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너 왜 그릴만이야? 네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거 네. 시생탈. 시생탈이거든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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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옆바가 크니까 이겼으면 했는데 다행히 이겼어요. 다행히. 오늘도 이긴 주사은베어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애프터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내일 만나요.